이를 탈병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네, 현재 안민상은 공격을 해야죠, 공격을. 서로 탐색만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 중에 타임을 볼 수는 없습니다. 타임이란 룰이 없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 진행하셔야 됩니다. 네, 안민상은 그곳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공격을 전혀 할 수 없고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. 정말 포기상태입니다. 네, 심판한테 마음으로 심판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. 심판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습니다. 아, 내가 왜 이 초등부 번외경기 심판을...